솔직히 돈 있으면 일기신도시도 사시겠어요? 서울 사시겠어요? 서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지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돈 별로 없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성비.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서울에 진입하기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다음에 서울에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제 가성비 좋으면서 수익 나올 지역을 미리 공부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기신도시이고 경기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책도 출간하고 이 경기도를 들고 온 거예요. 서울 바로 못 가시는 분들은 아쉬우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그럼 봐야 될 알짜 애들 어떤 애들이 움직이고 있나라고 했을 때 성남수정이 얘네도 전세가가 전세 매물이 쌓였다가 올 초에 가장 먼저 움직인 단지 중에 하나고 그런 단지들이 모여있는 애가 산산역 포레스티아, 금빛, 그라메종, 하늘채 이런 애들 신축들이 7,000세대씩 들어가가지고 매물이 쌓여있었는데 올해 1월 가니까 200개, 300개 있었던 전세 매물이 싹 빠졌더라고요. 네이버에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거 이미 다 팔린 건데 반영을 다 못했어 이러시더라고요. 매매도 없고 먼저 움직이는 애가 성남수정. 근데 성남수정이 왜 먼저 움직이는지 알아요? 아까 서울 송파 날아갔죠? 송파랑 얘네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송파로 출퇴근하시거나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대가 바로 성남수정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의 송파가 움직이면서 얘가 같이 딸려 움직이고 신축이 또 그쪽에 있고 역을 끼고 있는 성남수정의 특징이 신축들이 다 역을 끼고 있어. 다른 데는 신축은 다 입지가 떨어지면서 역 멀리에 있는데 성남수정은 바로 역 앞에 단지가 있고 그리고 신축이고 30, 40% 쫙 빠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먼저 날아가게 될 거고 우리 화성시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동탄. 삼성의 역할은 정말 크다. 제가 이걸 느낀 건 우리 지난번에 천안에 2019년, 20년 이때 삼성에서도 그때도 30조원 천안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투자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천안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발표 나오고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었었어요. 그럴 정도로 삼성의 호재는 정말 막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 발표할 때가 영향력이 최고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조용하잖아요. 천안 지금 뜨거워요? 지금 천안 조용하잖아요. 그 호재가 사라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딱 발표했을 때만 사람들이 관심이 포커싱 되면서 가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탄 화성시 이쪽 화성시 주변으로 물론 동탄의 메인 입지에는 입주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그 주변으로 봉담이라든가 주변에 따로 또 공급 물량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그걸 부안 회동해서 따라간다. 그럼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동탄 이익이신도시의 시범단지 같은 경우 우포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아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범단지에서도 메인 단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벌써 올해 작년 12월에 벌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우린 그때 가야지. 그럴 때 움직여야 되는 거지. 지금 막 반도체 호재 나온다. 이제 반세권이다. 막 이래가지고 지금 부안 회동해서 따라가기에는 조금 리스크 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애들은 또 이렇게 반 나눠서 지금 다 뉴스에 뜰썩뜰썩하는 애들이잖아요. 수원 영통도 최근에 이 화성이랑 동탄이랑 삼성별트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같이 많이 떨어졌고 이제 이후에 영통구 딱 안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좋아지고 있는 애들이 좋아지고 있고 요새 또 광교가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고 하남시도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송파랑 강동구랑 하남시가 또 같이 움직여요. 물론 하남시가 제일 꼬막이겠죠? 송파, 강동, 하남. 하남시도 좀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나오면서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큰 애들 있잖아요. 밑에서 고만고만한 애들 말고 여기 위에서 이런 애들은 전세가랑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광명도 워낙 입지가 좋으니까 움직이긴 하지만 얘도 입주 물량이 좀 있고 철산 쪽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입주 물량이 계속 있어서 들어가실 때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전세가 흔들릴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지역이죠. 이런 식으로 용인수지는 분당 날아가고 위쪽이 날아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도시잖아요. 빨간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선을 기준으로서 위에 있는 애들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 애들 어디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도표 보시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거다. 만안구도 눈에 들어오네. 안양 만안구에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례보금조리로 나오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단지 중에 하나인데 대단지예요. 최근에 신축이 좀 만안구에 들어가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그래프에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방. 가보기엔 너무 넓고 많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글쎄 분위기 좋은 건 청주. 청구구 쪽. 청주 단독방에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또 이게 사람들이 단독방이 진짜 빨라. 항상 느끼는 듯이 단독방이 진짜 빨라요. 그리고 춘천. 왜냐면 춘천은 오 춘천이 있네. 춘천이 좀 특징이냐고 이게 강원도가 시장의 흐름이 진짜 늦은 동네예요. 늦어. 근데 원주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같이 움직였는데 춘천은 그 레고랜드로 몇 번 진짜 춘천은 레고랜드가 어떻게 보면 애증의 물건인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막 호재다 라고 해서 춘천이 막 떠지만 결과적으로 까봤더니 레고랜드는 약간. 헛방헛방.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춘천이 가격이 사실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도 좀 안정적이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허수가 많이 껴서 막 날라갔다 라고 하면 춘천이 허수가 낄 새가 없었어. 그렇죠. 그냥 가던 대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락장이 왔을 때 오히려 선방하는 지역이 아닌가. 춘천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천안 서부구가 요새 조금 특히나 전세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최근에 전세사기 때문에 좀 몸살을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새로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요새 전세사기가 너무 극성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못 묻겠다 라고 해가지고 불안해서 차라리 이참에 좀 적정한 가격대 중소형 이상의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 차라리 내 집 마련하자 라고 하는 수요가 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반영이 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또 여기 천안의 서부구 지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삼성의 반도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주군점이나 수요가 또 탄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고 또 경남의 창원. 창원도 눈에 들어오네요. 창원은 괜찮아요. 저도 참 창원을 참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고 우리 창원도 갔다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성산구에 있는 그런 애들. 후랭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 연못. 네. 연못 앞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좀 분위기가 괜찮아요. 마산 하포구는 지금 좀 입주 물량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거기 거주해서 내 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공급 물량이 있을 때 흔들리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투자자는 조금 힘들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쭉 반으로 나눠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반등하면서 그게 좋아지는 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고 호재를 갖고 있고 있는 애들 위주로 최근에 살아나는 거죠. 여수도 좀 떠 있네요.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청주나 춘천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 애들보다 시간이 덜 걸리면서 변동폭이 있는 애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전세가까지 같이 움직이는 전세 시장 강도랑 매매 시장 강도 있잖아요. 전세 변동률과 매매 변동률 같이 움직여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보면 역시나 청주랑 춘천. 지금은 실수요자가 받쳐주지 않고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특이하게 위에 있던 애들은 전세가도 받쳐주는 애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수도권을 봐야 된다. 호랭TV에 나오셨던 전문가 분들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지방을 봐야 된다. 부유경을 이제 봐야 된다. 수도권이 그래도 먼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막 의견 다 분분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생각?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지금 지방보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면적 차이가 엄청 큰데 인구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요 탄탄한 걸 찾다 보면 수도권이 훨씬 탄탄해서 나중에 회복탄력성이나 공급이 있을 때도 타격이 조금 더 덜할 거라는 거죠. 지방보다는. 그리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뭐야 많이 빠졌는데? 물론 많이 빠졌지. 그때 수도권에 비해서는 덜 빠졌어요. 흐름이. 후레기늄이 이왕이면 가치 좋은 것 중에 가격이 더 싸진 애를 사고 싶지 안 싸진 애를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애들의 가치가 조금 더 높은데 걔네가 가격이 더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일 건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을 먼저 챙기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전에 지방시장이랑 서울시장이랑 이원화돼 있어서 서울 수도권 안 좋을 때 지방이 날아가서 그때는 지방을 챙겼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지방이 이전처럼 다시금 올라가서 그걸 할 만큼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가치 좋은 수도권 먼저 챙기고 이후에 지방이 그런 특징적인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 이제 지방으로 선행하셔도 되거든요. 우리는 돈이 한정적인데 이왕이면 가성비 나오고 수익 더 나올 걸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볼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방에서도 특징적인 애가 또 한 명 있어요. 하나. 걔는 좀 미리 봐야 된다. 누구? 뭐요? 당연히 세종이죠. 지금 제 세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세종? 세종은 달라요. 세종은 같은 지방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세종특별시. 어, 특별하잖아요. 얘는 특별 취급을 해줘야 돼. 근데 왜냐면 세종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는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세금 타격을 받기 1, 2점 전에 세금 타격을 받고 가격이 너무 많이 조정됐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는 지금 하락장을 시작한 지 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더 신기한 건 얘는 물론 초반에 워낙 빠르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수도권 애들은 지금 올라간 만큼 올라간 속도대로 빠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전에 워낙 부동산의 상승장부터 얘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천천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간 만큼 떨어졌어. 완전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점점 좋아졌는데 그 가치마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종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21년 1월이에요. 21년 여기. 전고점이 21년 2월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장이 시작한 건 21년 9월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평균가로 움직인 거지. 세종은 21년 2월부터 하락이 시작됐지만 그 평균가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20년 하반기부터 쫙쫙 빠졌거든요. 그 단지별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23년 지금 6월이잖아요. 꽤 됐죠. 3년 빠졌어요. 3년 빠졌다고 하면 이제는 그래도 조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 11월 10월 이때쯤에 제가 12월. 11월 12월에 세종을 갔다 왔거든요. 이미 올해 초에 2월에도 갔다 왔구나. 작년 말에도 갔다 왔고 올 초에도 갔다 왔는데 세종은 이미 움직임을 시작했더라고요. 세종의 1급지 있잖아요. 1급지 대장 아파트 애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반응이 벌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은 내가 핵심 입지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세종은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건 0이 있잖아요. 시장 강도가 0인데 아까 특징적으로 서울에서 송파구가 위에 딱 있었잖아요. 독보적으로. 걔도 아직 0에 가깝지 0을 완전히 와있진 않거든요. 근데 세종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강도가 0에 가까이 만났어요. 지금. 전세는 아직 밑에 있죠. 최근에 임대차산법 이후로 부작용 때문에 전세가는 지금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전체적으로 모든 전국적으로 좀 회복이 좀 느린 편인데 세종은 지금 매매 시장 강도는 0에 수렴에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실히 세종은 좀 탔어요. 이전에 이제 실수요자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 투자자들도 최근에 새롬동이랑 보람동 위주로 해가지고 갭이 좀 줄어들거나 갭이 작은 애들 위주로 물건이 좀 사라지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던 지역이 또 세종이에요. 그래프만 보면 그래도 매점 갬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얘는 원래 세종은 전세가 자체가 원래 낮죠. 항상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억단이 아니면 좀 입성하기 어려운 데가 세종시죠. 우리가 갭투자의 성지라고 하는 막 천만원, 이천만원 들고 투자할 만한 데는 아닌 거죠. 근데 실수요가 탄탄하고 앞으로 얘는 생활권으로 움직이잖아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6생활권 촥 이렇게 개발을 할 거라서 공급 물량이 계속 있을 거여가지고 그렇지만 메인 입지인 2생활권이랑 3생활권은 바뀌지 않거든요. 거기 아래서 핵심 지역 움직이실 분들은 나중에 넘사벽이 되기 전에 좀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전세매물이 이렇게 전세가는 확 날라가고 있지 않지만 전세매물은 23년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입지 괜찮은 애들 위주로 해서 전세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가 아직도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리슴가 크죠.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근데 매물이 줄고 있으면서 전세시향 업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향후 분위기가 좋아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지난 한 2, 3개월 전보다는 그래도 5천만원씩 가격이 다 올랐어요. 전세가가. 그래서 아직도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역전세나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렇게 좋은 애들은 벌써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긴 하다. 그래서 실수요가 참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종이 2023년 들어서 거래량이 좀 살아났잖아요. 그거의 특징적인 달이 2월이에요. 2월이 그냥 정말 반짝임이 최고조의 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종이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도 한 월평균 거래량에 100% 가깝게 한 80에서 90 정도가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특징적으로 2월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얘는 150%로 떴어요.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더 된 거죠. 1.5배 된 거지. 그러니까 세종이 이만큼 살아났었고 그럼 세종시에서 누가 거래가 많이 됐어 라고 했더니 다정동, 고은동, 새롬동, 그리고 소담동 이렇게 거래가 됐죠. 이렇게 보면 1생활권이랑 2생활권에서 선호도가 좀 있는 애들 위주로 좀 거래가 많이 됐고 좀 가성비 나오는 여기서도 막 새롬동에 비싼 애들보다는 사람들이 내지 마련하면서 거주하기 좋은 20평대, 30평대 약간 가성비 나오는 단지들 위주로 거래가 실수요자 위두로 좀 많이 거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먼저 움직이고 있는 지방 중에 세종은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광역시나 지방들은 조금 특징적으로 단지들만 보거나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지도도 가져오셨네요. 네. 왜냐면 세종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서 메인이 어쨌든 2생활권, 3생활권이에요. 2생활권부터 보면 되나요? 네네. 근데 비싸죠 가격이. 비싸고. 근데 3생활권도 2생활권 못지않게 비싸요. 근데 2생활권, 3생활권은 좀 다른 게 근데 여기는 세종 공무원 기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고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30분, 1시간 걸려요. 그냥 가면 5분, 10분인데. 그래서 3생활권의 주거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생활권 들어오기가 어렵고 2생활권의 주거 편리성을 집중 운접해야 되는 사람은 3생활권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3생활권은 대전이랑 연결되거든요. 대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3생활권에서 2생활권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권이 좀 다른데 메인은 2생활권, 3생활권에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1생활권. 그 다음에 신축도 들어올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냐에 따라서 추후에 볼 거여 가지고 우선 여기 먼저 위주로 세종관지님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